우선 지상에서 항공기가 또는 회전익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 출항 후 점검 등이 있으며 직접 헬기가 운항되는 헬기에 제가 직접 탑승해서 승모하는 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 자동차 정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호서를 알아보면서 이 항공정비과가 얼마나 비전이 밝고 그리고 열려있는 길인지 충분히 알게 되고 제 비전에 정말 맞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왕에 이제 엔진이 존재할까? 기왕에? 아직도 그 영상 못 봤대요. 부끄러워가지고. 진짜로? 안녕하십니까. 서울 호서 항공정비 18학번 전재원입니다. 이번에 육군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호서 항공정비 18학번 유혜경입니다. 육군 임관시 장기복무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합격한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은 일반 부사관과는 달리 7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부사관을 말합니다. 저는 부사관 항공정비특기에 합격하기 앞서 서울 호서에서 항공정비특기 합격에 필요한 자격증인 면장을 취득하고 토익점수를 올려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한 부사관 1차 전용 합격에 앞서서 필기시험에 필요한 수학, 국어, 과학, 영어 또는 한국사를 취득하고 합격하였고 컴퓨터 활용능력증과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부사관이 되기 위해 항공정비 면허, 고정익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고 또 항공산업기사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과 토익을 준비하여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정익을 정비하는 공군이 아닌 회전익을 정비하는 육군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우선 저는 7년 동안 장기복무를 함으로써 필기 면장을 취득할 수 있는 이수경력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수경력을 채워 회전익 면장을 취득한 이후 앞으로 7년 동안의 정비업무 경력을 충분히 쌓은 뒤에 소방청 또는 산림청 그리고 민항사로 취득하는 루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해군이나 공군, 육군을 살펴보던 중 헬기 정비로만 특출나게 발전되어 있는 육군에 지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지상에서 항공기가 또는 회전익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 출항 후 점검 등이 있으며 탑승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직접 헬기가 운항되는 헬기에 제가 직접 탑승해서 승무하는 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 자동차 정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호서를 알아보면서 항공정비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취업이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 항공정비과가 얼마나 비전이 밝고 그리고 열려있는 길인지 충분히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항공정비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육군 분사관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에 항공정비 병과라는 게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코로나라 조금 주춤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래도 밝고 제 비전에 정말 맞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선 처음에 면접을 하러 서울 호수에 도착했을 때 실습실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항공기 에어 시뮬레이터나 혹은 여러 가지 성형 엔진, 제트 엔진 최신식으로 구비되어 있는 정비 기구들 또는 정비 도구들을 보며 이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익힐 수 있겠다라 생각하였고 교수님과 하는 면접 과정에서 교수님이 정말 친자식처럼 항공기 정비 업무에 있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친절히 알려주시는 모습에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학교를 둘러봤지만 저희 학교 실습장을 봤을 때 쾌적하고 또 넓기도 넓고 또한 많은 엔진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저는 서울 호수가 가장 제 꿈을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 호수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항공정비 뿐만이 아니라 수업이 끝나고도 교수님께 전화드리면 언제든지 실습실을 열어서 직접 1대1로 지도 교수도 해주셔서 저는 보다 빠르게 항공정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실습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항공정비 같은 경우에는 기체 실습실, 기관 실습실, 전자 실습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한 건물에 이 실습실이 있기가 쉽지는 않은데 한 건물에 이 실습실이 모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험장으로도 사용이 되어서 그게 가장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육군 항공정비에서 제가 필요한 정비업무 경력을 충분히 쌓은 뒤에 항공준사관 혹은 산림청이나 소방청, 민항사에서 제가 익힌 기술들로 조금 더 넓은 길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 최종 목표는 인관 후에 제가 정비업무 경력을 쌓아가면서 항공정비준사관이 되고 싶은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혹시 항공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거나 또한 서울 호수에 대해서 알아보던 분들은 꼭 한번 와보셔서 실습실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학교고 좋은 교수님들이 많고 꿈을 보다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분들이 옆에 많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또한 궁금한 거에 있어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면담해 보시면 정말 좋은 학교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